달마다 참외의 수량이 존재합니다 그걸 봐가면서 전체 흐름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결국은 내농사입니다 내농사이기 때문에 내밭에 맞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결과물 이 결과물을 만들려면 그에 맞는 뿌리가 나와야 된다 결국은 뿌리로 돌아가는 거지 결국은 이해가 됩니까? 수량과 곰이 단가는 2만에서 5만원 이 선에서 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이 다음 선도 있지 근데 그 선은 정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어려운 케이스 개인적으로 5월까지 200에서 300박스 하면 고비단가 이때는 고비단가가 잘 나와 4만원 하면 800에서 120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먹고 살고 저축이 된다는 거지 근데 5월 말까지만 해도 1200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에서 8월은 이거는 11월에서 5월까지 이 모든 결과물이 나타나는 달이다 이걸 다른 말하면 뿌리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 6월에서 8월이 더 많이 결정이 된다 엄밀히 따지면 6월 8월은 덤이죠 덤 덤이야 충분히 5월 말까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역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역산을 5월 달의 결과물은 온도 및 지온이 좋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놔둬도 신초의 생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초의 생장을 다른 말 하면 뿌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뿌리가 나가기 때문에 항상 신초가 뻗어 나오는 겁니다 뿌리의 또 다른 말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온도 물질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항상 이 식물 재배는 신촌을 빼고 꽃을 만들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꾸준히 달린다 이게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이게 이때 벌이라는 어마어마한 아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낫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벌을 자꾸 적군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은데 벌이 흰 가루를 묻히고 다닌다 식물이 튼튼하면 묻히고 다녀도 그렇게 확 안 번집니다 이런 생각들 4월의 결과물은 2월 중후반 소위 말씀 두블리 뿌리 이 뿌리를 만드는 과정에 이미 결과가 난다 이 두블리 뿌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두블리 뿌리를 골물을 통해서 만들어내지만 이건 전략입니다 앞쪽에 그냥 뭐 맹물을 좀 낙해준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튼 뿌리는 물을 따라 움직인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절대 물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는 밭은 폭발적인 뿌리가 안 나와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 뭐래도 뿌리가 중요하다 다수학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이 원뿌리 곁뿌리 세근 원뿌리는 생각보다 확확 안 내려가 우리 곁뿌리 세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지 않느냐 자 2, 3월의 결과물은 1, 2월 수정으로 또 이어지는 거지 1, 2월 달에 이 열매를 욕심내버리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 두블리 뿌리를 만들어내면서 두블리가 확확확 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아시 2개, 엇가리 1개, 엇가리 1개 벌이 3, 4개 더 달아줬다 소위 말해서 한 폭에 7개에서 10개의 열매가 달렸다 이러면 50에서 70박스가 나옵니다 왜? 한 폭에 1개 달리면 근 7박스의 참외가 수확이 된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저만의 계산입니다 저만의 계산이지만 충분히 10년 동안 했는데 뭐 옳지 맞더라고요 한 80% 이상은 맞더라고 자 이렇게 저는 대입을 하고 있다 자 1월, 2월의 결과물은 다시 역산 11월, 12월의 결과물과 이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자 11월, 12월은 육묘죠? 육묘 육묘의 포인트가 뭡니까? 뿌립니다 뿌리 튼튼한 뿌리를 만들자 그 다음 정식 정식 해놓고 정식 날짜에 따라 이 온도가 바뀝니다 다들 아시죠? 11월에 정식하면 잘 커 왜? 온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12월, 한 10일 되면 이때부터 온도가 흔듭니다 흔들고 있다가 동지 12월, 20일 되면 확 바뀐다는 거지 내 정식 날짜에 따라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치는 방법 이것도 똑같아 잘 클 때는 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포인트가 겨울 재배에서 연속 작가가 좀 더 잘 되려면 누가 뭐라도 동지진하고 소환 대안까지 입추 쪽에 가까울수록 연속 작가가 될 확률이 높죠 그걸 의미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식 날짜가 너무 빠른 분들은 순을 좀 더 쳐야 돼 그렇게 생장 속도를 더 늦춰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일찍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도 내 하우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여튼 순치는 방법을 통해서 생육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 아시를 몇 마디 치겠느냐 아니면 아시, 두 불순을 한 번에 또 몇 마디 치겠느냐 세 불순을 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순을 쳐가지고 이 생장 속도를 그리고 지온이라든지 이런 순 관리를 해내겠느냐 이런 표현을 해내야 돼 그 다음 영역 원순, 순치기 했고 그 다음에 겨까지 나오는 거죠 이 겨까지의 꽃이 잘 나오느냐 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꽃이 없는데 어디 참여를 잘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순, 겨순, 이 꽃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화분화는 토양 내의 태비, 기비 그리고 강압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꽃을 만드는 건 누가 뭐래도 강압성이다 만드는 것과 피우는 것 유지하는 걸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야 돼 꽃을 만든다 그 다음에 피워야지 피우는 거 뭡니까? 피우고 유지하는 거 체내 수분이야 체내 수분 물이지 물 그죠? 온도도 영향을 주겠지 온도로 인해서 피지 않고 삭는 개수도 있겠지 하지만 물이 좋다면 식물이 양분이 좋다면 버티겠죠 이런 겁니다 결국은 식물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물, 온도, 습도 관리 항상 물 관리, 온도 관리, 습도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습도는 식물이 잘 자랄수록 변화의 폭을 바뀌겠지 하지만 물 온도는 항상 다르고 물 온도는 정말 절대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농민들이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 포인트가 내가 전체 흐름을 알면서 어디를 탁탁탁 바꿔야지 이 식물이 탁탁탁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해내야 된데도 지금은 여기잖아 순치고 겨까지 이제 수정 그죠 이거에 따라 1월, 2월에 결과물이 결정된데도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골물 여하에 따라 3월, 4월, 5월 이 모든 결과물이 다 결정이 돼 그리고 6월, 7월, 8월은 전체적인 흐름 내 밭의 지원과 뿌리 내 밭의 전체적인 이 부분에서 뿌리가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뿌리를 더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만큼 면적이 좋고 지온이 좋고 양분이 좋고 이런 다른 이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 힘들어 자, 여튼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뭐 비료니 농약이니 그게 아니래도 내가 전체 흐름을 모르는데 뭘 바꾼단 말입니까? 이건 인간사랑도 똑같아 인간사도 흐름이 있어 흐름이 내가 내 흐름을 알아야지 더 나함을 추가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모르면 결국은 평생을 살아도 똑같은 겁니다 이해해야 됩니까? 식물을 알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제가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40 이제 하나잖아 40 하나네요 자, 앞으로 10년 10년 더 하면 어 참외정석 이란 책을 만들겁니다 그러면 어 그 다음 그 다음 세월은 내 후배들한테 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흘러갈겁니다 이런 얘기를 뭐 비료 농약이 잘 팔리면 좋은데 제가 이마에 열심히 하는데도 안 팔아주더라구요 뭐 지금은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게 더 마음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계속 하선을 하는데 저도 선을 넘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죠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가장입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많이 생각하면서 흘러가십시오 죄송합니다 ins 영주 像 ins